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 하노 지금 끝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언니가 좋아하는거죠 이거 이쁜 의아제니꺼 조샤오틴 거기 공간은 이쁜데 실공간이 잘 없긴 하네 일단은 카페를 가려고 길을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쳐가지고 공연을 구경할 기운이 없어 카페가서 당충전을 하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좋냐 얼마나 좋냐 좀 앉아 있으니까 좀 머리 좀 들어가볼랬지 당충전했다고 몸이 엄청 가벼워졌어 지금 가방이 엄청 가벼운 느낌인데 지금 4시 야시장을 가기 전에 마오콩을 갔다가 가려고 결국 마오콩까지 왔는데 비가 이렇게 오네 이미 오네 많이 와요 제법 오는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비올 때가 추억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 문 돌려가겠지 문 돌려가겠지 문 돌려가겠지 문 돌려가겠지 이렇게 카드를 체크해서 주시는구나 올 때 크리스탈 타면 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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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탈에 사람들이 더 많네 올 때는 대부분 다 그냥 타더라고요 고마워 오케이 찡길라 조심해라 장난 아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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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가지고 여기 그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으면 좋겠다 어머 무슨 소리하나 지금 저기요 저기요 저기 창문 문 좀 뚫어봐 첫째 둘째 첫째 첫째는 좀 시크하네 우리 거기 숙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춥디 에어컨을 펑펑 틀어놔가지고 아 근데 이 날씨에 왜 에어컨을 틀어놓는거지 습하니까 습하니까 습하요 아 그래 잘 때 보니까 끄니까 조금 습습 눅눅해지긴 하더라 어 버스도 다니고 버스도 다니지 근데 버스가 별로 없을걸? 훨씬 빠르겠지 한 우리 15분 탔나? 여기가 이제 녹차밭 아 녹차 아이스크림 우리 여기서 먹고 기다리려 한대요 에이 추운데 아이스크림을 드시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마오콩에 왔습니다 이쪽이 이제 버스 타는데네 여기 버스 타는데네 아 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어 여기 카페랑 여기는 안에 있을 데가 없어서 안되겠다 근데 사람들 엄청 많이 가네 왜 가지? 그럼 우리 가지 말자 가지 말까? 응 그런 것도 있는가 보다 카페 있고 근데 여기는 뭐 곤돌라만 타도 제 값은 하겠다 왕복에 120원인가 여기 일단 앉아볼까? 네 이런 느낌 아홉콩은 아쉽지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저쪽에 비가 와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저기까지 가봐야 저쪽에 카페가 되게 많이 생긴 것 같다 근데 응 저 그쪽에 근데 신라면 먹은 게 어 신라면 먹고 나니까 속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 카페 안 가도 돼 응 카페 누가 간다 했나? 그건 이 생각이고 그래 카페 누가 간다 했나 그게 아니 저 산쪽에 가면 카페밖에 볼 데가 없다고 그러잖아 응 아니야 그냥 뷰라 그렇지 경치는 볼 만하겠지 이제 저기 지하가 이제 메인 건물 시장 네 그거 저 뒷건물로 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지파이 줄인가 봐 지파이가 뭐야 어 닭튀김 닭튀김? 와 너무 길다 도전 또 못하겠다 이게 다 지파이 줄이야 어 누나 냄새 역 하겠다 응 지금 냄새 때문에 그러는 거지? 응 아 그래 나도 역한데 응 나도 역한데 아 욕했지 욕했지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응 응 응 누나는 특히나 심하게 타 냄새를 아니 어차피 우리 버스를 탈 거야 이따가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지하철 타고 갈 거야 어 그러면 지하철 역 쪽으로 가있지 말이야 그랬지 어 역 쪽 어디 가 있는지 있을 자리 있으면 가보자 어 결국 도저히 안되고 냄새 너무 민감한 둘째 누나를 버리고 우리끼리 가기로 냄새가 내가 냄새 맡기에도 굉장히 역했어 취두부 먹기 미션을 하려고 했는데 아예 꿈도 못 보겠는데 아 집에 들고 간다고? 숙소 들어가서 먹어야지 그럼 그 사람 믿어야 될까요? 못 먹을 거야 어차피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 때문에 어 아 일단 지하에 서 먹고 과일을 사가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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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하에 냄새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 아 여기 취두부도 있는데 냄새 한번 맡아보고 올게 어 냄새 안 나 시린야 시장 지하 미식거리 아 지하도 참 사람 많다 주말이라서 엄청 많은 거 같아 취두부 아 취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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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식원정대 여기 앉아서 저거 먹을까 여기 앉아서? 응 공심채? 응 공심채 볶음이라 응 대부분 다 메뉴는 비슷비슷하다 같이 응 그러니까 유명한 메뉴들이 다 있는 거 같아 또 딸기 둘 중에 하나 해 그래 다른 거를 하지 말고 어 다른 거를 하지 말고 어 망설어 해 망설어 해 망설어 하야 자 아 진짜 뭐야 이게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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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라고요? 숟가락이에요 어 숟가락이에요 이리와서 한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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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숟가락 주거지면 안 돼 숟가락 주거지면 안 돼 아니 똥 먹어요 이왕 먹는 거 그게 뭐야 숟가락 없어 개튀김 누나도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한국 맛이야 난 말고 있어 맛있어 응 아예 구추가 좀 더 들어가봅 이거 불전 이거 맛있어 한번 먹어봐 이거 이것도 한국 맛이야 이게 감자 전분에 불 넣은 거야 우리 우리나라 거리랑 같아? 그냥 계란 불전 아트미디어 있는 거리가 시린 1층 저기 한국식 치킨도 사람들 많이 가네 한국 사람들은 아니겠지 저는 이바이 리오시마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여기 서서 먹어보고 오 바로 튀겨서 썰었네 시식하나 해봐 시식하나 해봐 시식 저렇게 소스가 옆에 딸려서 나오네 지하철 여기로 가야지 뭐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들어간 지하철 못 타 이거 다 먹어야지 밥도 먹으면 되지 밥 말자 맛있다 맛있지 자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3박 5일이라서 좀 일정이 짧아가지고 여러 군데 가려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이 간 거 같아 근데 내 예상은 누나들이 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보다 에너지가 엄청나요 나는 그만 들어가고 싶었는데 누나들이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한 3,4군데를 더 간 거 같아요 결국 시린 야시장까지 다녀왔는데 내일은 좀 여유롭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뵐게요 안녕 안녕 안녕